안녕하세요, XX대표 김선희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남편 직장이 순천으로 오게 돼가지고 친정집에 드나들게 되었었는데 친정집에서 닭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판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역전시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닭과 오리를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고 소비자들의 체형에 맞게 부분력으로 손질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새 코로나 시대에 식구들이 집에서 다 해먹는 경우가 많은데 식구들이 편하게 바로 즐겨 먹을 수 있도록 다 바로 삶을 수 있는 약재까지 모두 구비해서 바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택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식집은 물건을 파는 가게이지만 지나가시던 어르신들이나 손님들께서 목이 마르면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실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한 찬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신선한다. 맛있는다. 나이 살아주세요.